아 어디 가요? 나 따라갑니다. 여기 인석도 있을 텐데? 할아버지 자리에요. 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. 저 동네 할머니에요. 너 이렇게 나가면 해외에서 걸리는 건가? 목적지는 필리핀인데? LA야. 여기가 파리야? 저건 건강검진 보이면 안 돼요 저거. 6시간 안에 해외여행을 성공하시면 됩니다. 파리다. 바게타는 들어야 돼, 바게타는 하나. 파리네. 파리다, 파리. 파리는 유니콘트에 있는 게 유명하죠. 어디가 파리야 그게? 자. 언제, 어디일까요? 괜히 난잡하네. 그런 느낌 아니라고요. 또 만약 다른 나라가.. 저 시간밖에 안 남아서.. 근데 이게 그.. 이게 보시면은.. 서울.. 아 여기! 여기 여기! 그냥 따라오기나 해요.